이경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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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기 이정범과 맞닥뜨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경패 선수가 종범이한테는 안 될 거야. 동생 다 낯도 어려긴 하지만 은퇴한 걸로 따지자면 이정범 선수는 현역이거든요. 2010년까지 야구 선수로 뛰었으니까요. 오히려 이경패 코치의 공이 이종범 선수의 입맛에는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하늘 투수예요. 공이 안 오니까. 이게 있어요. 공이 느리고 공이 눈에 오래 들어오잖아.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슬픔이 스트레칭. 지금 115kg거든. 115kg만은 이종범 선수 입맛에 딱 맞죠. 딱 맞죠. ch каж Birding from the world 차빈호 répond. 차빈호 Ang Hino Hino Hino. 자빈호 пожалуйста. 우익수가 잡아입니다. 우익수가 잡아입니다.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잘 잡네. 조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잘 잡아. 이종범 선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하지만 희생플라이로 이순철 선수가 들어오면서 7대6 역전을 해내는 1구의 오스터입니다. 내가 6회 말에 역전한다고. 역시나 원조 예상 예설의 대회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1구의 선수들은 다섯 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타이밍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타이밍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 유지연 선수가 침공 높이 뜨죠. 이해로스가 잡아냅니다. 진짜 진화문덕당이 정말 강력인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저기서 얘기했냐면 농담으로 야 이러다 망신당한다 이거 좀 치사해도 이종범 양준영 넣자. 그건 나올 정도로. 진화문덕이 엄청 강력인 거예요. 전 TMJ 완전 정면이 안 할래요. 이경핀 선수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김창렬 택자범으로 이어져요. 나쁘지 않죠. 투수는 윤석열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선수가 잘 던질 거예요. 잘 던질 거예요. 윤석열 선수도 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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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아, 역시 완벽히. 아, 빨랫줄 같은 터무 스키 넘기는 직전타. 받은 매워, 받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민태 선수가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정민 등극까지는 안 되고, 어, 김창렬! 어, 김창렬! 어, 김창렬! 정민 등극까지는 안 되고, 어, 김창렬! 오랫동안, 오! 역전의 10마리가 또 많으면 되는데요. 자, 떼굿떼굴 우일초 페이스까지 이겹을 오므로, 이겹을 오므로. 김창렬까지 오므로, 김창렬까지! 김창렬까지! 김창렬을 멈춥니다. 동점타, 김창렬! 자, 오늘 차남중의 우단 정말. 자산의. 레전드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받으셨네요. 자꾸네. 아, 이거야, 아니잖아! 에이, 이거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 얼마 전에 다 켜봤는데. 자, 대학의 행복에 또 한 명의 레전드. 홍준호 선수가 200승을 넘게 했어요. 예! 그럼 에이 시나우리는 보통 이제 10승을 하는 투수가 있는데. 200승을 넘게 되면 10승 중 20년을. 20년을. 헐! 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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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시라고. 이렇게 알아보기 했잖아요. 맞히지만 마세요. 맞히지만 마세요. 원래 동국대학교 시절에 세강고등학교 나오고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 동국대학교 송진호 투수가 있을 때 그때 김희식 감독이 동국대 감독이었어요. 송진호 선수가 오늘은 투수를 던지고. 다음 날은 4번 타자, 지명타자로 4번 타자. 아, 철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어깨예요. 어깨가 좋은 게 아니라 몸이 부드럽고 투구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역시나 유연한 몸과 어떤 차이가 좋아. 아, 121km! 오늘 최고 구속을 기록합니다. 맞먹으면 못 칠 거야, 못 맞힐 거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학재형 선수가 어제 꿈자리가 다 나오고. 핵핵은 왜? 핵핵은 학재형 선수예요. 우와! 빠른 공으로 가죠. 펌트되기도 쉽잖아요. 그럼 어때요. 연식에서 120km가 넘어가는 공을 던지고 있는 송진호. 자, 이제. 상대 삼진을 외치는 우리 레전드를 응원하는 관객 여러분들. 송진호! 빠른 공으로 가네요. 한번 유인골을 한번 가네요. 그리고 이게 포수가 김동수 포수이기 때문에 변화구를 막 넣고 던진다고. 그럼요. 이제 여기서 변화구를 던진 채널을 봐. 던지면 무조건 스윙이. 후스윙이 나오죠. 지금 122km의 빠른 공 왔는데요. 변화구, 그렇죠. 이렇게 탁 맞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탁 맞힐 수밖에 없어요. 1루에서. 송진호 투수가 이렇게 200승을 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운동력은 국내 투수 중에서 공 던지고 난다면 수비를 가장 잘했던 소리예요. 거기서 승패가 갈린 거죠. 그러니까 10승 이상 하는 투수처럼 공만 잘 던져서 되는 게 아니라 공 던지고 난다면 수비를 잘해줘야 돼요. 아, 기가 막힐구나. 공 던지고 난다면 수비를 잘해줘야 돼요. 제 9번째 야수라고 하죠. 126km가 찍히면. 이제 이게 던지면 던질 수리에 더 늙기 시작한다고. 자, 이러다가 130km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가요. 현역이에요. 직구가 130km가 넘어간다는 건 현역 투수예요. 현역 시절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투수예요. 아! 투수예요. 아! 변하고 던져요. 변하고 나오네요. 129km 넘었다가 105km짜리 나오니까 수익 나오죠. 자, 투 스트라이크 환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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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km짜리 짚고 참진한 승자만입니다. 빠르게! 168km짜리 짚고 참진한 승자만입니다. 역시나 태양독 레전드 송진우네요. 멋있어요. 야, 그림이 너무 멋있어. 우리 편이 참진인데도 너무 멋있어. 128km. 128km요. 나한테 직구를, 총구를 직구 던진다, 변하고 던진다 내기할래? 나한테 맞을까 봐 변하고 던졌을 거야, 분명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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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km 찍었습니다. 송진우 선수하고 이견동 선수가 나올 정도면 처남 의적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이걸 좋은 의미로 받아줘야 돼. 아니, 저는 영광이에요. 우리 슬슬이 놀면 돌려줬어가지고. 아, 안한다. 129km 짜리 짚고 105km 짜리 편안. 자, 가. 선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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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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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km 짜리 짚고! 선수장님! 영광이야, 이거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스틱! 야, 열심히 안 올려, 언니! 아, 네, 아, 긴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래도 이구에 명예가 있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네. 또 은퇴하고 나서 또 마음대로 돈을 줬는데 기분을 산다는데. 자, 이제 천연민이가 부담. 단 한 번의 공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대7 동점이거든요. 네. 오늘은 양 팀이 경기를 굉장히 진지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나오겠지.